야야야야야 뭐야 뭐야?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영원히 배우와 야야야야 아니 여러분 해주시면 해주시면 안돼요 큰일나요 진짜 좋다 좋다 하니까 자꾸 신나서 하는 거 아닌데 진짜 3살벌이 6가지가 한다고 아니 그렇게 잘하는 비와이를 네이네이 아무튼 사실 비와이 랩을 잘하는 건 아니고 GD랩이랑 탑랩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러려면 빅백 노래를 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? 네 빅백 노래를 하려면 여러분들 박수 함성이 약간 필요합니다 박수 함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순경군의 박자 맞춰서 다같이 박수 한번 쳐볼게요 하면 하나! 여러분 이번엔 러시이스 얘들아 본등 내 맘 반반 함께 해틀러 와 다음이 누우 차례 해티야 또 볼 수 없는 맘장 캐릴라 컴배하라 멈추린 허리에 내 길을 서는데 번째로 와 굳이 목하게 해 여자들의 꿈이 여자들의 가시 길을 보는 다시 나 몰아지신 경험은 버버리 목소리를 펼쳤더니 엘라지 에이사란 점수 내 슬로드 붙었지 에이사란 점수 내 슬로드 붙었지 나를 우릴 치는 날 심장을 태워 널 위치게 하고 싶어 우리 아이집 우리 벨라이크 모두 다 같이 빠질 것 처럼 빙빙빙 나 곱장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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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빙빙빙빙 이 정도분들 여러분 술을 가지 마시지 않으셔도 목소리 굉장히 잘 거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 조금많은 신나게 다 같이 fiddle 신나게 놀아시겠는데 신경이 놀아시겠는데 나는 흔히 보다가 지금 이 순간에 새빨 가쳐 하늘에 춤출 때 불구거나 세라할아 이것은 My Life 사라라라 노을은 올리게 그 길이고 카등치만 넌 새달려 치지마 노래 너무 진짜로 신짜로 불러나 시작 Kindness the harmony My song and melody Because the keep E-Login I-G-T-S-E-Login 신짜로 날 키치게 하고 싶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